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 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야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의 명패가 붙어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야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교회는 연중 마지막 주일을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시간의 주인이요 자연의 섭리자임을 고백함은 물론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이 진정 그분이심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땅히 주인공이셔야 하는데 주인공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죄수 중 한 명이 주인공 같습니다. 왜냐하면 극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낙원에 티켓을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착한 죄수에 대해서 복음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달리 그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네 개의 복음서 즉 정경 복음서가 아닌 외경 신약 외경 복음서 중에 하나인 니코데모에 의한 복음에서는 이 죄수의 이름이 디스마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다른 죄수의 이름도 있겠죠? 게스타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 디스마스라고 하는 죄인이 죄인은 나쁜 사람인데 착한 죄인이라는 말도 굉장히 재밌어요. 예수님 오른쪽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알려줍니다. 요한 크리스토스토모스 성인은 비록 루카 복음서 속의 비유이지만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던 유다인을 착한 사마리아인이 도왔던 길 예리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길목에서 강도를 착한 유다인이 만나서 모든 것을 털리잖아요. 그를 도운 게 사마리아인이지만 아마도 이 디스마스도 유사한 절도 혐의로 붙잡힌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리코에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도로였고요. 특히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군수 물품을 나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군수 물품을 훔치는 도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군대 물품, 제국의 물품을 훔친 거기 때문에 그 죄수는 절도범은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바로 한 번에 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께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에서 그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죠? 우리는 죄를 져서 여기 달릴 것이 분명해 우린 죄인이야 하지만 저분은 죄 없이 달리셨다라고 우리가 미사 때도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또 죄에 물들지 않고 태어나신 분 원죄에 물들지 않으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죄 없는 분 이렇게 하면 그것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평생 돈이 되는 것을 훔쳤던 좀도둑의 인생이 이렇게 막판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것을 훔친 이 착한 죄수 디스마스는 우리가 아는 말로 대도가 된 셈이지요. 그런 가운데 루칸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죄인을 찾으시며 용서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용서와 자비의 이수님은 루카보금사가가 자신의 보금서에서 시종일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죄수에게 주어진 거룩한 구원의 선언에서 강조되는 것은 오늘, 오늘입니다.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한 착한 죄수에게도 그리고 이 보금을 읽는 우리에게도 오늘이라는 낙원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나 완성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낙원은 자비로우신 임금이신 예수님과 일치하여 나에게 상처 준 일을 용서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받아들이는 지금 이곳 내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천주교회가 교우들에게 신자 여러분 모두에게 연중식의 마지막 주간을 성서주간으로 보내도록 권장한 것은 더욱 특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낙원을 사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을 더 가까이하고 자주 읽고 묵상함은 물론 성경공부와 그에 따른 성서사도직 활동으로 이 소중한 오늘을 보내는 그래서 내가 사는 이곳을 낙원으로 만드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참으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낙원임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이신 신호철 비호 주교님께서 올해도 성서주간 담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 일부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사도직위원회 총무로서 주교님의 담아문을 일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잦아들고 뉴노멀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온전한 회복은 아직 기대할 수 없는 막막한 이 상황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탄원 10편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말씀의 10편이라고도 하는 10편 119편에서 시인은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구원을 열망하며 말씀에 희망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새벽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시인은 이 새벽에 하느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며 고통 속의 희망이 바로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10편 작가의 이러한 기도는 코로나19와 함께 살며 언택트로 표상되는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 안에서 구원의 희망을 발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동특위 전 새벽 어둠이 가장 짙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짙은 어둠도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자 새벽이 오기 전부터 일어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은 주님과 믿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갑자기 닥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물리적인 임시방편을 찾을 수는 있지만 차츰 회복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편의에 따라 신앙이 임시방편을 선호한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의 집인 교회의 전례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고 소통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친교회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특히 성서 사도직 현장에서 행동으로 열매매져야 합니다. 말씀께서 교회 활동 전체를 이끄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도록 비록 아직 어둡지만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합시다. 어둡고 힘든 세상에 말씀이 희망의 선물로 주어졌으며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이 빛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개에 주어진 오늘이 천국이라는 것을 낙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착한 제수 디스마스처럼 하느님으로부터 낙원을 훔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을 낙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